여기 놔줬는데 어디 갔다냐? 뭐가요? 뭐가? 크리스마스도 돌아오고 그게 소일 모자 만들어놨는데 소일 모자 엘이 모자? 응 할머니가 엘이 모자 만들었어요? 응 내가 써볼까 이쁘네 귀여워 엘이 모자 있네 자 크리스마스 돌아온 게 모자 좀 써보자 엘이 모자 써보자 밑에도 여기 방울도 있고 방울도 있어요 밑에는 방울 있고 할머니가 직접 박았어요 이런 거? 철물 만들었지 철물 아 진짜요? 박았잖아요 이거 딴 거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이게 내가 어디 갖고 간지 아니 이거 할머니 주려고 따온 거라니까요 일단 안 아파 나는 이제 늙은 게 다 됐은 게 뭘 다 됐은 게야 팔셈이 넘어 쓴 게 다 됐지 아 백셋이 돼요 요즘은 아 우리 저거 태용주 씨는 언제 왔대 어? 보고 잤는디 그러니까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고래 가슴이